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꼭 알아야 될 것을 정확히 알고 좋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 쓸데없는 것들에 관심을 끄는 전두엽 다이어트 몰라도 돼 시작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룰 주제는 우리나라 얘기일 수도 있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나라 얘기에요 대만 선거 얘기입니다 지난 1월 13일 대만에서 총선거가 치러졌죠 대만은 정치 구조가 이제 우리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총통이 있고 그 총통선거와 내각 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릅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지금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하는 건데 또 대만도 민주화 90년대까지 계속 계엄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선거를 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총통선거를 하게 된 다음부터는 두 번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집권당이 바뀌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를 생각해보면 그렇죠 대통령 선거는 언제나 보수와 진보가 두 번씩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을 하고 그래서 10년 단위로 이제 주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깨졌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대선을 일찍했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 연장을 못하면서 다시 보수로 넘어오는 이런 이변이 벌어졌는데 대만에서도 나름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현재의 여당인 현재의 집권당인 민진당이 두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차인은 총통이 두 번을 집권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원래는 그럼 정권 연장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이 모여가지고 정권이 뒤집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민진당이 3연승을 거두었고 그리고 이제 국민당은 다시 한 번 야당의 위치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대충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민진당은 대만 독립 쪽이다 그리고 국민당은 좀 친중 중국과 가까워지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대만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아니면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쳐서 집권당 3연승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대만이 이렇게 중국 공산당과 거리를 두는 노선을 견지함으로써 지금 한창 뜨겁게 얘기가 오가고 있는 중국이 과연 대만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수행할 것이냐 무력에 의한 통일을 추구할 것이냐 굳이 막 침공 같은 걸 하지 않더라도 해상 봉쇄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통상적인 방법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통해 대만을 옥죄고 그 결과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한다거나 또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인 충돌을 하면 한국에 있는 수많은 특히 평택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국 해외 기지가 서포트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까지 미중 전쟁의 일부가 되면서 다시 한번 한반도가 뜨거운 전쟁의 흐름에 빨려 들어가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종류의 고민, 걱정, 우려 등등을 우리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의 결론은 뭐냐 저의 결론은 언제나 늘 똑같죠 처음 말씀드린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지금 몰라도 됩니다 대만 선거가 미중 전쟁을 낳을 것이냐 아니냐 몰라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대만 선거 하나가 결정하기엔 너무도 크고 너무도 장기적인 변화이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이지 대만 선거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의 선거, 다른 나라의 선거, 선거를 통해 표출되는 정치적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부터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를 외국인들이 보면서 오직 한국 선거를 북한과의 관계만을 놓고서 이해를 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힘 현재의 여당은 대북 강경책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완화책을 쓰고 있으니까 아 그 기준에 맞춰서 볼 때 지금 한국인들이 북한에 대한 감정이 이러저러 하니까 민주당이 이기겠구나 국민의힘이 이기겠구나 이런 식으로 선거 분석을 누군가 하고 있다면 한국인인 우리로서는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어떤 정당을 찍는 요인은 그런 거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고 심지어 그중에는 우리 지역구 총선에 나온 누구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 누구 후보는 내가 인사하자고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었더니 손을 안 잡아줬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는 평소에는 요당을 찍어왔지만 저당을 찍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요소가 결합되어 가지고 정치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지 어떤 단일한 이슈가 물론 그런 경우가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단일한 이슈 때문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 좋은 정치 분석은 아닙니다 이번에 민진당의 선거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3당의 출연이었습니다 왜 대만에서 집권당 3기 연속 집권이라는 이변이 발생할 수 있었는가 집권당에 대한 불만을 받아줄 수 있는 제3의 세력이 출연함으로써 야당인 국민당이 반사 이익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가 가장 선거공학적으로 볼 때 가장 컸습니다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해보면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희 후보가 33.49% 득표를 냈어요 당선자 라이칭더는 40.05%를 득표했고요 근데 제2야당인 민중당이라는 게 나왔고 거기서 커원저 후보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26.46%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제1야당의 3분의 2에 육박하고 3분의 2를 넘죠 3분의 2를 넘고 사실 어쩌면 제2야당 득표를 차지할 정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표를 가져간 제1야당을 위협할 정도로 많은 표를 가져간 제2야당이 나왔고 단일화가 되지 않은 관계로 민진당의 확실한 말하자면 집토끼에 가까운 40%가 그대로 뭉쳐있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만약에 단순한 가정을 했을 때 민진당이 친중이고 국민당이 반중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해본다면 사실 선거 공학적으로만 놓고 보면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반중 감정 등등도 있지만 사람은 꼭 그런 이유만으로 투표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대만 선거를 놓고 반중 감정이 더 심해져서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험악해지고 그러다 보면 미국이 폭격기를 띄워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다가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해서 아이고 한반도 전쟁이 나겠네 뭐 이래버리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좋은 정치 분석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정치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뭐 그냥 평범한 네티즌 평범한 일개 유튜버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대형 언론사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걸 보고 기성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좀 약간 그럼 그렇지 하는 기분도 없잖아 있었는데 그래도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언론사 이름을 콕지어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알파벳으로는 H로 시작하고 한국말로는 희흥으로 시작하는 신문사가 있죠 거기 사설에서 보면 선거 다음날 사설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인용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용을 해서 우리가 중국도 아니고 우리가 이건 약간 좀 어조가 중국 편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대만이 중국을 봉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만이 원한다고 해서 미국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장단에 춤을 춰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단적인 예로 선거 다음 날인 1월 14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대만 선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냐라고 물으니까 딱 잘라 말했잖아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또 이 뉴스를 가지고 이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언론 내지는 네티즌 내지는 여론 주도자들은 거봐라 미국 편에 아무리 붙는다고 해도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닌데 미국을 어떻게 믿냐 라는 식의 불신의 떡밥으로 쓰려고 하는 경향을 또 보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정말 반쯤은 전쟁을 하겠다라는 비슷한 말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을 뿐이에요 현실적으로 다만 미국은 현상 유지를 지지한다 현상 유지와 평화를 지지한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현재 미국이 원하는 바는 충분히 전달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 선거를 놓고서 자꾸 우리가 물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결국에는 대만 해업 문제 그리고 대만이라는 반도체 생산국이 그 지위를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잘하면 어쩌면 한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들에게 반사 이익 내지는 어부지리가 떨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관점을 그런 교훈을 그런 사후적 해석을 얻을 수는 있어도 대만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국제정치 다른 나라 정치를 바라볼 때 언제나 너무 우리 생각만 해요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먼저 머릿속에 넣고서 다른 나라의 정치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대만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헬조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특히 젊은이들은 귀신섬이라고 불러요 귀신섬 왜냐하면 대만이 한국보다 수출 의존 비용이 훨씬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우리보다 더 심하게 자국민들의 임금 상승을 억눌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만이 PPP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 같은데 실제로 받는 국민들이 얻는 소득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국이랑 출산율 뒤에서 꼴찌 경쟁을 할 수 있을 나라가 몇 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대만이에요 왜냐하면 좁은 나라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가처분 소득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거긴 전세 같은 제도도 없기 때문에 주거난이 더 심해요 우리보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만 국민들은 언제나 계속 정권을 바꿔가면서 정치적인 변화를 모색해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민중당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기니까 굉장히 친중적이고 과거 회기적인 성향이 강한 국민당을 굳이 택할 이유가 없이 중도 표심이 그쪽으로 가면서 민진당의 3기 집권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대만 국내 정치의 맥락을 넣고 볼 때 훨씬 더 말이 되는 설명이죠 이렇게 해석을 일단은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야 되죠 왜 될까요? 우리 스스로도 곧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거가 이제 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다툼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가 이제 지금은 대삼당이 여러 개가 막 난립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 선거를 이거는 뭐 반미주의와 친중과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치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제대로 이해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스스로의 정치적 과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각 지역구마다 필요한 담론과 전략과 어떤 선거적인 어프로치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정치적인 맥락이 뭐가 있고 지정학적인 논의가 뭐가 있고 뭐 등등 해도 각국의 정치는 그 나라의 사정에 맞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게 어떤 그런 인간적인 도의에서도 맞고 실제로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 선거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다 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싸움이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거는 별로 좋은 이해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대만 선거의 결과를 놓고 그걸 확대해석해가지고 우리나라 선거에서의 어떤 조짐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약간 그 기분을 업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적으로 그리고 선거적으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거는 그리고 진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거는 11월에 있을 미국 선거죠 왜냐하면 미국 선거는 정말로 전 세계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근데 그 미국 선거마저도 좀 잔인한 현실이지만 우리 종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1월까지 꽤 남았으니까 이제 계속 방송을 하면서 미국 선거 얘기는 계속 나오게 될 텐데 미국 선거에 임하는 미국인들 역시 각자 자신의 나라의 이슈가 있고 그 이슈에 맞춰가지고 정치적 선택을 하는 거지 아 한국을 지켜주자 라든가 대만은 버리자 라든가 이런 식으로 선거하는 나라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국 선거 얘기를 할 때 혹은 직접 안 하더라도 언급하게 될 때 여러분께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으로 우리 한국 중심으로만 세계를 바라보면서 벌어지는 착각, 오류 등등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선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진짜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 선거는 표가 갈리면 안 된다 그리고 정권 심판 여론이 있다고 해도 그걸 다 받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야당의 역량에 달린 문제요 반대로 여당 역시 야당의 노선에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다고 해서 그 불만 여론이 모두 자신들에게 올 거라는 식의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성공적인 제3세력이 성립한다면 그 제3세력은 정치의 향방을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힘을 충분히 갖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정치 그 자체를 바라보는 시야를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대만 선거를 바라볼 때 이게 어쩌면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대만 선거를 바라보는 관점 여기까지 하겠고요 선거에 이긴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패배하신 허우유희 후보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동시에 제2아당 민중당의 허원저 후보와 민중당 분들에게는 대만 정치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골고루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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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